자 셀바스 A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세력들의 기준봉이 드디어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골드크로스 그러면서 주요 시그널이 나온 매수 시그널이 나온 자리는요. 핵심적으로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끝났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핵심 타점 이후에 이제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인들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부분들 이제 슬슬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존의 매물대였죠. 바로 핵심적인 매물대 바로 17,240원이 이제는 핵심적인 지지 구간으로 돌아섰습니다. 보통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는요. 어느 정도 비중이 나올까요? 상승 이후에 얼마큼의 조정이 나올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핵심적으로 바로 피보나치 이론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이런 식으로 61점 0.618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패턴들을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바로 이 타점에 도달한 이후에 기존의 저점과 고점을 이어 봤을 때 바로 이 타점 16,100 이 타점을 딱 지지하고 나서 올라갔죠. 보시면 어때요? 지금 여기 밑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들 이 타점과 동일합니다. 거점과 그 다음에 고점을 이었을 때 어때요? 0.618의 조정이 나온다. 동일하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기존의 저점부터 고점이 나왔던 기존의 저점 3,380원 고점 3만 6,430원에 정확하게 0.618 지지 딱 찍고 현재 세력의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주제분들 어디냐? 1차적인 타점은 어디일 수밖에 없느냐? 이 갭자리입니다. 갭이란 이렇게 주가와 주가 사이의 빈 공간을 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갭은 어떤 특징을 지니느냐? 바로 갭의 법칙과 그 다음에 회귀성을 띕니다. 회귀라는 게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메꾼다는 뜻이죠. 다시 1차적인 타점이 바로 얼마냐? 보시면 2만 5,300원은 반드시 메꿔주러 가는 자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매수할 구간 핵심적으로 1만 9,700원에서 바로 1만 7,000원 구간이 핵심적인 매수 구간이고요. 이 1만 9,700원 이하라면은 어때요? 분할 매수로 타점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이미 기준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들의 기준봉 같은 경우 어때요? 강한 상승의 추세 전환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요 상승 이후에 조정값을 찍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바닥 구간에 대한 시그널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이 낮아졌는데 RS의 저점이 올라가는 경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뭐냐? 원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 RS도 똑같은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겠죠. 근데 이렇게 주가의 저점이 낮아졌는데 RS의 저점은 낮아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런 걸 보러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V자 반등에 나오는 바로 상승 시그널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승 다이버전스의 컨펌과 세력들의 기준봉 그러면서 전체 상승 파동의 조정값 0.618을 찍었고 이제는 1차적으로 갭의 법치에 의거해서 현재 갭짜리 25,200원 구간을 향해서 1차 목표가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거래량을 뚫고 올라갔을 때 어때요? 33,000원까지를 2차 목표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1차 매수가와 그 다음에 목표가 체크해드렸고요. 잠깐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설문조사 간단하게 물어보고요. 선물 하나 챙겨드리고 이제 대응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파업 컨텐츠 제작 관련해서 설문조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아래 보기 중에서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1번의 경우 급등 단타 매매 그리고 급등주 발굴에 대한 기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장중 라이브 매매 방송입니다. 세 번째는요.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엄선해서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스타트 교육과 확률 높은 검색기를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보기 숫자 번호를 적어서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참여가 끝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채널 성장은 물론 컨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요. 특히 참여자들에게는요. 전원분들에게 선물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100% 아래 세 가지 내용들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료 판매하고 있는 매매기법 전자책 발송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종가 매매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추천들 받고 계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혼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종가 매매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 같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채널 회원용으로 비공개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모두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러한 핵심 자료를 보내드리고 기초편부터 그 다음에 응용 심화 버전까지 대략적으로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자료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들은요. 대대로 된 목차 그 다음에 실전 사례 그 다음에 구매 후기까지 5점 만점에 5점 안점을 받은 후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용 보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 가격에 퀄리티가 말이 안되네요. 그리고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가능하게 도와준 이런 책은 못 봤습니다. 라고 많은 후기분들 남겨주셨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CRM 문자집계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아래의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아까 보셨던 4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영상 번호 적어서 발송해 주시면 설문조사 참여 끝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순차적으로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와 그 다음에 저항구간을 찾고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차후 컨텐츠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이 셀바스 AI 주주분들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강조드리고 결국 우리는 먹을 자격 있다. 외쳐주시기 말합니다. 1차적인 갭자리 그 다음에 2차 정황구간 그 다음에 전고가 레벨 때까지 결국 전고가 레벨 때까지 돌파하면서 마지막 5파동 상승은 정해져 있다. 1파와 2파 그 다음에 3파 그리고 이 1파 고점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4파의 저점이 나왔죠. 정확하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파동의 법칙입니다. 지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바로 법칙은 저점을 깨지 않아야 상승 추세가 나옵니다. 일단은 바닥 이후에 1차 파동이 나왔고요. 그의 눌림이라는 2차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차 이 구간의 삼각수렴 이후에 강력한 3파의 시세가 나왔고 바로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이 저점이 대략적으로 1파의 고점인 얼마예요? 12,900원 밑으로 안 내려갔기 때문에 엘리어트 절대 법칙에 의거해서 1파의 고점을 갱신하지 않은 4파의 저점이 나올 때는 어떻다? 이제 5파 상승의 최종 임펄스 파동의 목표가로 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때요? 지금 이게 3파의 고점이기 때문에 이 가격 곱박이 2.618 최소 1.618 이상의 피보나치 확장값 목표값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정말 해피하죠? 대략적으로 7만원에서 10만원 선이 전체 파동의 목표가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구간에서 잡아둔다면 어때요?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의 수익 챙기실 수 있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핵심적으로 실시간 대응 전략 그리고 어디서 파는지 그리고 핵심 시나리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요. 지금 보시면 셀바스 AI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만들어놨습니다. 구독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무료고요.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 대응 전략 집 안에는요. 실시간 대응을 못하는 주부 직장인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속적인 실시간 매매가 제한된다면 이 내용만 보시고 매매하실 수 있도록 매매가와 그 다음에 목표가 그 다음에 세력들의 비중과 그 다음에 주요 비중 그 다음에 손절가까지 전체적인 세력들의 ABC 대응 시나리오가 적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그대로 매매하셔도 충분하게 수익이 나고요. 정말 초등학생도 보고 알 수 있게 쉽게 적어놨습니다. 그냥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고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고 이렇게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대응 전략집 받아보시고 나서 수익이 나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와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은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대응 전략집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방법은 뭔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 보여드리도록 가겠습니다. 대형전력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